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7번, 과자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8번, 슈퍼마켓입니다. 8번, 슈퍼마켓입니다. 8번, 슈퍼마켓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삼월 십칠일입니다. 2번, 사월 십팔일입니다. 3번, 구월 십칠일입니다. 4번, 시월 십팔일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삼월 십칠일입니다. 2번, 사월 십팔일입니다. 3번, 구월 십칠일입니다. 4번, 시월 십팔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3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10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30분입니다. 10번, 책상 왼쪽으로 있어요. 10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2번, 책상 왼쪽으로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